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내년 연휴 전날부터 차례 준비와 손님 맞이를 해야 했지만 아랫동서는 해외여행을 가고 친정을 먼저 들렀다가 늦음하기 와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최씨를 나무랄 뿐 아랫동서에게는 너그러웠는데요. 하지만 남편도 최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최씨가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면서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며 오히려 언성을 높였는데요. 사사건건 비교하고 차별하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 편만 드는 남편을 보며 언젠가부터 이혼을 고민하게 됐다는 최씨. 만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까요?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반갑고 또 기다려지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또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과 만나는 명절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되기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고부 갈등으로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 한 40대 여성의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또 그날이 다가오죠.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명절이 오면 그냥 남자들은 전 먹고 육전 먹고 막걸리 먹고 좋은 날이었죠. 잠만 자고 처가 가도 자고 본가 가도 자고 이렇게 시월드에서 고통받는 걸 잘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의뢰인은 며느리입니다. 부인인데 결혼 14년 차 40대 아내이자 엄마예요. 두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맞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결혼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하고 가사노동을 다 하고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명절이 다가오면 소가리를 한다고 해요. 몸이 먼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참 유별난 어떤 요구와 그리고 차별 때문인데 아마 이 차별에 대해서는 김복준 교수님이 자세히 얘기해 주실 겁니다. 저는 유별난 요구가 뭘까? 전화가 옵니다. 딱 이맘때쯤이면. 언제 오느냐? 그럼 몇 시에 도착하느냐? 시댁에는. 좀 더 빨리 올 수 없느냐? 그러면 이번 명절에 뭐 할까? 뭐 사올래? 시아버지 선물은 준비했느냐? 이 질문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준비에 사실은 내일까지 출퇴근하는 거잖아요. 모레 휴일부터 이제 남편하고 움직이고 애들 데리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벌써 이제 명절 준비가 돌입되는데요.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4박 5일. 이번 명절에 4박 5일 시댁에 있으면요. 돌아오면 일요일인데 다음 날 출근이에요. 쉬는 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손님 치르고 계속 음식하고 이제 이런 명절을 보내 왔던 거예요. 14년 동안.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맏며느리고 우리 남편이 장남이니까 그냥 맏며느리의 인생은 이런 건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10월도 전부 다 공유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네. 맏며느리에게는 이렇게 어찌 보면 좀 혹독하게 명절을 보내게 했는데 아랫동서에게는 늘 이렇게 관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6년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다 보니까 손아랫동서가 생겼겠죠. 그 손아랫동서가 생기는 순간 아 이제 나도 부담을 반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을 엄청나게 차별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거 다 견뎌도 사람 갖다 놓고 차별하는 것처럼 견디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이 아내 되시는 분 살해자한테는 부엑대기 취급하면서 은근히 무시하고요. 그런데 그 손아랫동서에는 또 동서는 굉장히 애정이 묻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맨날 지금 이분한테는 아내의 도리를 지켜라, 며느리의 도리를 지켜라, 얼른 손 씻고 와서 상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랫동서 같은 경우는 먼 길 오는데 너무 힘들지 않냐 뭐 이러면서 참 얘기하면서도 화납니다.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 비교하는 게 몇 가지 나오는데요. 임신했다고 아마 명절 때 안 온 것 같아요. 아랫동서는. 임신하면 안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해외여행 간다고 안 오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친정 먼저 간다고 안 오고 그다음 날 왔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14년 동안 한 번도 연휴가 짧으면 친정 한 번 못 가봤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열받는 일이죠.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는 장남이니까 생활비는 네가 다 내라. 생활비는 또 이쪽에서 다 내도록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은 제가 봐도 굉장히 힘들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까. 만며느리가 정말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렇게 차별을 하는 이유가 과연 뭐였을까요. 만며느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둘째 6년 전에 결혼한 둘째 아랫동서가 아랫동서의 남편. 그러니까 이 사례자한테는 시동생이 되겠죠. 시동생보다도 부부 사이에 아내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부부는. 그리고 자신도 물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은 그냥 월급적이고 이제 차별이 많이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많이 나는 건데 그렇더라도 이렇게 자기는 며느리 그것도 만며느리 대접을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둘째는 친자식처럼 또 아끼고 있는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앞서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이런저런 일에 둘째는 어떤 핑계를 대도 어, 그래라, 그래라 이런 표현인데 여기는 조금만 늦게 와도 네가 늦게 와서 일을 시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왜 늦게 왔냐. 잔소리 시작되죠. 또 집안일 생기면 만며느리니까 장남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또 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돈 들어가는 거 굳은 일은 다 우리가 하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귀여움받고 이런 건 다 둘째가 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둘째 아들이 둘째 며느리보다 뭔가 좀 경제적으로 조금 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머니가 마음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그렇게 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상황이 이 정도 되니까 사실 뭐 맘며느리는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 당연히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남편이 조금 이제 부인을 조금 이제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또 시댁편만 들었다고요. 여기서 이제 남편의 중요성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맘때 이미 이제 시즌이 온 거예요. 이 며느리 분은 이미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고 시어머니 전화 언제 오실까 가슴이 막 벌써 막 뛰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소가리는 시작됐고 시댁에 또 가면 얼마나 자신이 작아질까 초라해질까 얼마나 잔소리를 들을까. 명절도 싫고 시댁도 싫고 그럼 이 마음에 끓는 얘기를 누구에겐가 하소연해야 되는데 남편밖에 없잖아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매년 그래 왔지만 이번에도 어머니 편을 드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보다 더 고생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 힘들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소연이 조금 길어지니 남편의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지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며느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싹이 자라는데요. 이 싹에 두 글자가 써 있죠. 이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혼에 싹이 자라는 거예요. 고부갈등을 조정해 주기는 커녕 나의 편을 들어주기는 커녕 남편도 결국은 시댁 편이구나. 그러면 이 힘든 과정을 앞으로 얼마나 더 남은 여생 거쳐야 될까? 이혼할까? 이 고민이 떠오른 겁니다. 네. 최용일 평론가의 표정과 얘기가 만며느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그대로 제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만며느리가 고민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10살의 이혼 얘기는 꺼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 만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러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서 이혼의 싹이 자랐다고 했는데 남편이라도 이 싹을 싹둑 잘라주게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혼 결심까지 하게 된 건데 그동안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데에는 또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편도 돈을 벌고 자기도 돈을 벌긴 합니다만 남편이 버는 월급의 대부분은 시댁에 들어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용돈, 생활비 다 이쪽 만며느리라는 이유로 대주고 있죠. 또 주택 대출받은 비용 들어가다 보니까 남편이 버는 돈은 대부분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자신이 번 돈으로 아이들 둘 키우고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해버리면 당장 가정이 뭘로 먹고 살아요? 이혼을 해도 각각이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꾹꾹 참고 있었던 건데 이제는 싹이 자라고 자라서 더 이상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지울 수 없을 만큼 자란 거죠.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이제는 이혼을 해야겠다. 정말 어려운 결심 끝에 사건 반장의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며느리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부당한 대우 받는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궁금증은 시어머니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이 두 가지 궁금증으로 저희가 추격을 해봤는데요. 이분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려야죠. 지금 보셨는데 이렇게 비교당하고 너무나 화나고 해결 안 되고 이런 상황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거는 전국에 계시는 시 부모님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혼 사유는 우리나라에서 1호부터 6호까지 규정이 돼 있는데 2호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의 부모. 그러니까 뭐 시 부모님이죠. 심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일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고 약간 차별하고 좀 명절 때 많이 오라는 걸 이혼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던 것은 남편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본인의 부모님을 어떻게 좀 말리고 좀 어찌 보면 이 아내를 지켜줘야지 또 하나의 이제 작은 가정인데 그걸 전혀 해주지 못하고 시댁 편만 들고 오히려 아내에게 뭐라고 한다. 이거는 거의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사유가 되면 이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시윤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혼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유로는 이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의해서 심의 부당한 학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법에서는. 대우죠. 대우. 그렇죠. 대우. 그 대우가 심의 부당하기 때문에 학대나 어떤 그 정도가 가까이 가야 되지 이런 차별 대우 정도를 심의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걸로는 이혼 사유는 좀 어렵지만 저도 똑같이 생각하면 시대가 많이 변했었기 때문에 백성원 변호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6호 기타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특히 지금 남편 행동이 참 이해 안 되게 지금 행동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혼 사유가 안 될 수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나가서 행동을 잘 못한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 궁금증 시어머니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입증 부분일 것 같아요. 차별한다는 거를 녹음하기도 좀 그렇고 녹음했다 하더라도 차별당했으니까 100만 원 주세요. 정신적 손해배상 주세요. 원칙적인 부분하고 실제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보통 시어머니가 이 수준을 넘어서서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폭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입증이 되면 혼인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좀 심한 차별, 명절 때만 되면 일주일 전부터 전화해가지고 가슴 두근반 세근반하게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계속 일시켰던 거, 저는 물론 박지원 변호사 얘기대로 아마도 위자료밖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건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이렇게 대하는 것도 며느리에 대한 학대 행위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인데요. 행복하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추석을 모두 다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